오늘은 그림자 도리할거에요 가볼게요 오! 많네요 그림자가 많아요 짠 이거 여기 뭐올게요 여기 하고 불 꺼야겠죠 김자만 여기서 더 낄게요 그림자만 불을 꺼야죠 그림자만 불을 꺼야되요 안보이죠 친구들 짜잔 좀 보이죠 이렇게만 그림자 도리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햇빛을 해볼게요 햇빛 햇빛 짜잔 햇빛 햇빛이 보았어요 햇빛 보이죠 햇빛 보이죠 여기 보이죠 짜잔 멋지죠 햇빛 마이크 그림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 걸 해볼게요 그름이네요 음 짜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구름 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 구름이랑 이제는 검은이 볶음입니다 통제에 두 개를 할까요 짜잔 이렇게 달려올게요 그래서 짜잔 osh 뽀뽀하는 모습이 예뻐요 件事情 또잔차 Smiley 잘해 뭐지? 펭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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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콩 콩 콩 펭귄? 펭귄이 잘 안 보여 펭귄? 콩이 잘 보이네요 일단 다리를 바꿀게요 다리 바뀝니다 펭귄 모습을 보여줄게요 어? 여기까지 보여요 어 펭귄 얼굴 보인다 오 잘 보이는데요 공이 보여요 펭귄도 보이네요 어 재밌죠 해랑 구름이랑 다치져 있는 거 아니 펭귄이 해랑 다치 가고 있는 모습을 해볼게요 펭귄이 해를 이제 가고 있다 뜨겁게 떠요 어? 우와 어? 이거 왜 그러겠다 완전 예쁘다요 네 그만 해볼게요 친구들 오늘은 그림자 수리비 해봤는데 어떠세요? 제일 쓰나요? 그만 다음에 들어봐요 안녕